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여팔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거취 언급은 없으셨는데 오늘 입장 표명하는 이유 있으십니까? 알아봤습니다 사퇴 이후에 정치 인론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발표가 중수청 앞으로의 논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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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